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을 위한 담금지를 위해 어제 첫 번째 스프링 캠프지인 괌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 56명이 참가하며 1차 캠프는 오는 21일까지 괌에서 2차 캠프는 일본 오키나와로 옮겨 오는 3월 5일까지 모두 35일간 진행됩니다. 부산 MBC 특별 취재팀은 내일부터 6일까지 괌 현지에서 정규뉴스와 유튜브 채널 스포츠마니아TV를 통해 롯데의 훈련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